이런 경우는 병원을 개원이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여기 보시면 필수의료가 초토화되거나 이런 부분이 뭘 뜻하냐 이렇게 하면 수술을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걸 뜻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오늘 그래도 의정충돌, 의정갈등이 시간이 가면서 그래도 이제 조선중앙동화 가운데서도 동아일보가 논조를 잘 잡아주고 있는 편입니다. 동아일보가 그래도 정직하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의로사태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나가는데 오늘도 동아일보 오피년 코너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사설로 이걸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조선이 한 번 다뤘죠. 조선 논조가 참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번 사슬도 아주 잘 썼습니다. 여기 의정대립 6개월에 필수의료 붕괴, 수술하러 외국 가야 하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필수의료 붕괴가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원 상태로 여러분들 다시 돌리더라도 회복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연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게 굉장히 빼앗은 부분 가운데 하나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필수과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가 심장혈관 흉부외과는 하반기에 133명을 모지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소청과, 소아청소년과 여러분들 2명입니다. 산부인과의 3명 0.8% 그러니까 모집인원에 대해가지고 거의 여러분들 1%인 겁니다. 외과 5명, 내과 12명. 이 가운데 필수의료과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심장혈관 흉부외과 은퇴하신 분들은 이게 대부분 회색이 베이비붐이셔야 됩니다. 이분이 나가고 나오게 되면 심장혈관 흉부외과의 맥이 끊기는 겁니다. 이제 전공의들이 이름들 스탑이 됐기 때문에 6명, 1명, 2명, 3명 정도 그러면 이 공백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은퇴자들은 이렇게 많아지고 신규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게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동아일보가 그래도 아주 중립적으로 이렇게 쓸려고 노력했습니다.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전공 약 1만 명이 의대 2천 명 정원정책에 반대하여 집단이탈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부터 붕괴 위기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입 수시 모집 일정이 시작되는 가운데 교수 정원과 시설 투자 계획이 나오지 않아 의대 교율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건물 짓고 기자재 사고 이런 것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공백 사태 6개월로 필수의료 종말이 앞당겼다고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필수의료가 저물고 있었던 겁니다. 숙가정책 때문에. 필수의료분야는 평소에도 힘들고 소송 위험이 크지만 보상은 적어서 인력난이 심각했는데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이후에 사명감으로 버텨던 전공의들마저 이탈해서 대가 끊길 위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심장과 폐를 다루는 흉부외과의 수급상황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소위 수련체계를 만드는데 수십 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양의를 대개 의료선교사 미국과 캐나다의 의료선교사들이 여러분들 전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 구한말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양의 의료서비스는 100년 넘은 겁니다. 100년. 알랜 여러분들 의료선교사부터 시작해야 그분들이 처음에 조선에 왔을 때 가장 여러분들 신경을 쓴 게 뭔가 하니까 워낙 여러분들 콜렐라 장티부스 같은 게 유행을 하니까 이 초창기 19세기에 한국을 방문했던 젊은 여러분 성교사들이 본국의 가장 여러분들을 절실하게 요구했던 것이 의료선교사 파송이었습니다. 의료선교사 파송.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빚을 많이 진 민족입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진 겁니다. 미국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캐나다. 그 다음에는 호주입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의료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캐나다나 미국의 오지에 작은 교회에서도 이런 헌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한국으로 여러분들 보내서 지금 세브란스 의대나 이화여대 의대나 이런 게 다 그렇게 생긴 겁니다. 지금 그리고 광주나 이런 데 여러분들 무슨 기독병원 이런 원주 기독병원 이게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책을 쓰면서 깊숙이 그 문제를 들여다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현대의학이라는 것은 120년이 넘은 겁니다. 120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들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헌신과 그리고 캐나다 미국 호주의 여러분들 그 기독교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전이라는 것은 한 70년 걸린 거고. 그러니까 하나 귀한 거 귀하고 소중한 것이 만들어진 그렇게 오랜 세월이 필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아는 겁니다. 제 자신이 이런 삶을 성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그 소위 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아는 겁니다. 날탕들이 다 이런 망가뜨린 것을 보고 내가 얼마나 이런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닌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제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한 120년 넘은 겁니다. 그걸 지금 망가뜨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참 애석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심장과 폐를 다루는 흉부외과 수급상황은 심각한 상태고 2년 후인 2026년이면 전문의 54명에 은퇴하지만 신규 배출된 전문의는 한 명뿐입니다. 올 하반기 전공이 지은 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아는 겁니다. 흉부외과에 여러분들 전문의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맥이 끊기는 겁니다. 그래 수술을 받기 위해서 밖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아 심장 같은 희귀 분야는 조만간 국내 수술할 의사가 없어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여러분 이 의료선교사들이 미국의 의료선교사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조선을 찾죠. 지금도 여러분 이런데 조선에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장티부스나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은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다 서울의 여러분들 다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의 젊은 의사들 의료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맨 처음 뭘 했습니까. 맨 처음 병원을 세우면서 그 사람들이 가장 집중했던 것이 조선의사를 만드는 겁니다. 조선의사를.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교육시켜가지고 미국으로 파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미국에서 의학을 배울 수 있도록 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자를 키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 맥락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사이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귀하고 소중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우리가 잊어선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회의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고 밀어붙인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회의록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냥 무당구다듯이 이렇게 여러분들 의로정책을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조기홍 장관 박민수 차관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다 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거짓되고 사기에 가까운 정책들은 앞으로 더 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지시를 했고 누가 2천 명을 결정했는지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비상진료체계는 허술했고 필수 의료수과 인상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계획은 의료계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다 사기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대 정부마다 추진하다가 예산이 없어 못했던 정책을 이번에도 재정계획 없이 추진 또는 검토하겠다고 하니 누가 신뢰하겠는가 어쨌든 여러분들 지역의사를 키워낼 대학병원들은 지금 줄줄이 도산할 위기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름 초창기였으면 의사들을 욕하는 글이 태반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획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거짓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고 이런 문제를 다 떠나가지고 정책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짓을 참으로 둔갑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습니까 정부에 추진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바꾸려면 전공의를 전문의로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매년 7298억이 더 발생하고 응급중증 환자만 보고 경증중등 환자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 생긴 대학병원의 적자 비용이 매년 4조 원 이상이 든다. 정부에서 저 많은 돈을 지원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무슨 돈이 있나 묻는 겁니다. 이제 보통 시민들도 아는 겁니다. 31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입니다. 생각, 연구 없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선거에 이기겠다는 정치적 조급함과 남 앞에서 잘난치하고 싶은 대통령의 공명심이 만들어낸 시대의 정책적 실패이자 집권자의 무지와 독선이 국민의 삶과 생활에 피해를 주고 망치는 것에 관한 산연구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47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동아일보 사설팀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도 안 되는 2천명 정원을 들고 나와서 이에 반발한 젊은 의사들이 사직을 한 건데 의사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서를 써놓습니까?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무능하고 폭압적인 정부 공무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보고서도 입 다물고 의사주기에 편성한 당신들도 동조자입니다. 공무원들은 원점 재검도 안 한다 우기고 있지만 원점 재검도 안 하면 의료지역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동아일보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54명이 찬성해 3명이 반대인 겁니다. 여론이 확 돌변할 겁니다.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사실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찬성 반대 보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사슬의 언론들도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도 없이 2천명 정원을 건의하면 의사 수입하면 된다고 큰소리 치던 찬모들 자르시고 징계하고 2천명 의과대학 정원 폐기하시고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39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인 겁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윤 정부의 의료정책을 찬성한 사람들도 많지만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태는 확실히 지난 총선에서 졸속으로 기획되어 시행된 정책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모르고 허술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추석 전으로 일어날 각종 사고에 의한 부상은 곧 죽음이고 그 시간 이후로 코로나로 인해 나이 든 어른들이 많이 쓰러질 겁니다. 나는 각종 사고로 응급실을 빙빙 돌다가 사망했다는 사람들이 각 언론사의 기사에 다 나고 의료계 치명적인 댓글을 다 못난 사람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93명이 찬성하고 5명이 이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려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추석 때는 주의를 특별히 해야 됩니다. 해결 좀 하시오. 213명이 찬성이고 31명이 반대인 겁니다. 민심이 많이 떠난 겁니다. 그분들은 뭘 가지고 민심을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댓글을 보고 민심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많이 보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진심이 담겨 있습니까. 윤 정부 제발 좀 해결해라. 능력도 없으면서 왜 시작했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분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추석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